3, 2, 1 아하! 까비! 아 아깝다 까비 근데 형들 삼신어가 약속의 천장전 성공? 12시 넘어와서 패키지 긁으면 뽑기 건 좀 되나? 이걸로 전설 두 마리 되나요? 갑니다 우선 뽑기 있는 건 싹 다 사왔고요 야 근데 이게 절대 안될 것 같은데 황홈빨 믿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자연산 하나 나와주고 황홀에서 영웅 많이 뽑아서 전설 한 마리만 성공하면 그치? 우선 싹 다 진행할 거야 냄새를 맡고 있어 신화 냄새를 맡은 거야 얘도 지금 신화 냄새를 맡은 거야 그리고 황홀폭기 두 장까지 얘도 지금 신화 냄새를 맡은 거야 갑니다 전부 다 탈 것으로 바로 준 거야 바로 갈게요 근데 황홍도 받으시고 넣어도 갑니다 석양부터 석양 24발이면 잘 나와봤자 영웅 한 마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빨간 카드가 한번도 안 들어온 거 아니야? 미명 아니야? 미명? 미명인가? 미명 손을 안 씻었어 누가? 찌잉 찌잉 역시 손 씻으니까 들어오는구만 여기 60마리니까 영웅 한마리는 두마리까지는 기대해볼 만하다 근데 뭐야 너무 안나오는데? 우리가 믿을건 황홍뿐인가? 싹나? 어? 저기 뭔가 금빛이 느껴졌어 한 번 굴먹고 안굴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징 징 징 징 징 징 왔어? 갔어? 야 이러면은 자연산 전설 안넣으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거 아냐 이 정도면? 어? 영웅 한마리 25발 남았으니까 영웅 한마리라도 더 아 아 쌍랑 희귀 두기겠지? 그렇지 한마리만 더 영웅 한마리만 나와주면 한마리라도 더 나와주면 아냐 자연산 전설밖에 답이 없는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66만원 전설 두 마리 어떻게 뽑아 가능하겠지 아 욕심이 너무 과했나? 어? 아무런 짓다 두두둑 버저비터 우선 뽑기는 조졌구요 아냐 희망을 가져 뽑기 조진 날은 합성이 잘된다 공공시 바뀌었잖아 오늘의 운세가 달라 12발이니까 영웅 한마리는 나올거야 여기서 자연산 선생님? 그렇지 한마리 6발 남았으니까 한마리라도 더 5발 stay 2발 후반빙 자, 2발 2발 심지어 1000발 될까 이게? 때려죽어도 안될거 같지 않아요? 두마리 으음 2발 2발 5발 이게 나크의 현실입니다 자 아까 우리 희귀합성 하는데 마이너스 14마리 12마리 몇마리였지 아무튼 그거를 여기서 좀 맨징해보자 2마리 이상 아까의 맨징을 여기서 하면 우리 그래도 전설트라이 횟수가 늘어나니까 가능성은 있어 제발 2마리 이상 오케이 신장받아주고 2마리 이상 그렇지 굶지는 않았잖아 2마리 이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야 이러면 말이 안되는데 변수 둘이 되나 오 3마리 마이너스 1 여기서 맨징 1마리 천장받아주고 아 이게 될까 2 4 4 6 7 8 9 10 20마리 5바퀴 되나 4바퀴 여기 있지 여기에서 전설이 나오면 돼 나와본 적은 없지만 에이씨 설마 안 뜨겠냐 다섯 바퀴인데 다 여기에서 두 마리만 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전에 실패한 횟수랑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기서 두 마리 가능성이 있다 초장이 떠야 조금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중개가 안 쳐요 밖에 비 온다던데 아 쉽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바래볼 수 있는 킹능성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전설이 뜨는 거야 그 다음 이 네마리로 합성하는 거야 거기서 전설이 뜨는 거야 여기서 전설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전설 뜨면 월간 긁자 여섯 마리 9마리는 어떻게 쓰여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여기서 전설이 떠야 된다 여기에서 전설 뜨면 월간 긁자 쉽지 않아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아 근데 와일리지 영탈은 너무 아깝긴 하다 전설 뜨면 월간주간 싹 다 긁을게 위임의 조작지일까 유튜브의 조작지일까 야 어떻게 해서든 유튜브각을 만드는구나 근데 이게 석양으로 전설 한마리를 어떻게 뽑아요 24개 야 이거 여기서 잘 나와봤자 월간 긁어봤자 영웅 한마리야 진짜 자연산 전설이 꽂히는거 아닌 이상은 우리 예전에 이거를 천만원어치 사야 전설 한마리를 뽑을까 말까였어 이거를 천만원어치 사야 우리 태초로 돌아가는거야 월간주간 긁으면 66만원이긴 하거든 이거 생각해 재합성권 나오잖아 어? 재합성권 실패하면 전설 맞잖아 그러니까 결제하면 안되지 재합성권 성공하면 너무 좋고 실패하면 전설 한마리 생기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천장 이거란 말이야 아 2월 15일날 나오네 이러면은 나는 더이상 탈거 뽑기를 안해도 돼 일주일만 기다립니다 일주일 진짜 결제창까지 다 들어왔다 월간 재합성권 들어오는 날 그때 신하천장 찍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